3, 2, 1 숙보, 오늘 밤 슈퍼문 뜬다. 올해 들어 가장 큰 보름달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젖곡은 아이유, 스트로베리 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오늘 밤 슈퍼문 뜬다. 올해 들어 가장 큰 보름달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슈퍼문이 오늘 저녁에 떴습니다. 저녁 8시 30분쯤이 달과 지구, 태양이 정확하게 일직선을 이루는 순간이었는데요. 오늘 뜬 슈퍼문은 지난 2월 지구와 달이 가장 멀리 떨어졌던 때에 비해서 14%나 크고 30%가 더 밝은 달입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뭐 샵 슈퍼문 하면서 SNS에 달사진이 많이 채워졌을 걸로 예상됩니다. 안 봐도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까지 떠 있을 거라고 하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바로 챙겨보세요. 기회되면 뭐 사진도 찍으시고 카메라 성능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달빛에 눈부신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했어요. 그 정도입니까? 슈퍼똥이라고 하신 분은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드리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2주간 강의 투어하고 돌아온 이종범 작가와 오랜만에 망상 토크를 해볼 테니까 파워 앤드리 어떤 내용으로 떠드는지 궁금하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 생방송으로 보고 싶은 분들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 참여 언제든 해주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들어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201님 주말에 강릉 가서 동치미 막국수를 먹었는데요. 거기서 반가운 사인을 봤어요. 베디 사인이면 맛집 인증마크 맞는 거죠? 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갔던 데는 본점인데 아마 분점이 또 어디 있을 겁니다. 너무 멀지 않은 곳에도 강릉 가면 먹을 게 많죠. 커피도 맛있고 9767님. 용인에 살고 있는 여자 애청자입니다.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중계하셨죠? 저희 남편이 미르스타디움에서 잔디를 관리하고 있어서 베디랑 같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동안에 피부까지 좋던데 피부 관리 루틴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미르스타디움에서 A매치 이라크전 했었죠? 잔디가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분께서 관리를 잘해주셔서 국가대표 경기를 또 거기서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도 꽤 최신 경기장이기도 하고 종합운동장이지만 지붕을 용이 빠리 틀고 있는 느낌 용이 승천하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서 또 멋있습니다. 한번 용인 미르스타디움 미르가 이제 용이라는 뜻이잖아요. 한번 검색해보시면 부감 항공샷이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뭐가 없으니까 거의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프로팀도 만들려고 막 추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되겠죠. 언제쯤 자 8886님 엄마랑 동생이랑 일본으로 여행갑니다. 세 모녀의 첫 해외여행인데 잘 다녀오라고 해주세요. 어디로 가시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시고 5022님 짧은 가을이 아쉬워요. 다음 주면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대요. 영하 10도 이하로요? 다음 주에 10월인데 오 짧은 가을 만끽할 수 있게 베디의 인생책 추천해주세요. 영하가 아니라 기온이 10도 더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영하 10도는 1월쯤에나 나오지 않을까요? 예 자 영상 10도 이하? 그런 말이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일교차나 뭐 이런 것도 크고 갑자기 이제 한 주는 덥고 오늘 에어컨 켰거든요. 더워가지고 다음 주는 또 엄청 추울 수도 있고요. 조심하세요. 건강 5229님 예전에 뚠티를 받은 베텐런데요. 회사 공지가 떴는데 베디가 온대요. 뚠티 입고 가면 아는 척 해주시나요? 음 아 아 어떤 회사인지 알겠습니다. 그 회사라기보다 네 이섭이 예 이섭이 참 이 복덩이에요. 그죠? 이섭이 아주 좋은 또 행사를 자동차 관련해서 연결해주가지고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드리선원이었습니다.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에 함께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차한 줄 알았지만 제주도 부산 대구 광주를 찍고 다시 돌아온 목요일 지방령 게스트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지방령 이종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부지방을 돌면서 강의 투어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아 길었습니다. 베텐 생방을 두 번 못했죠? 한 번 녹음하고 갔으니까 두 번 못하니까 저희도 금단이 오더라고요. 뭘 드셨어요? 약간 살 좀 오르신 것 같은데 살이 좀 올랐어요. 확실히 평소에는 그냥 먹던 거 먹다가 다른 지역을 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작가님들이 약간 싸움이 나요. 이걸 꼭 먹고 가야 된다. 이건 먹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약간 자기들끼리 싸워요. 먹을 줄 모르네 나와요 항상 나와서 그 식량을 많이 먹었습니다. 혹시 베리는 중간이라고 아세요? 중간? 중간? 네 중간. 그게 뭐죠? 짜장면인데 중국식 깐풍기? 아니에요. 짜장면인데 짜장면인데 면발이 소면처럼 얇아요. 되게 신기한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구 아니 목포에 있었고요. 중간 맛있었고 가느다란 면발의 짜장면이라는 얘기죠?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뭐지? 그 파스타도 아라비아따? 뭐 그런 느낌으로 면발이 달라요. 지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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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는데 근데 거기 중국집이 유명한 중국집이군요.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 가서 대구 작가님들 많았더니 거기서 또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뭉튀기를 먹어야 된다 파하고 뭉튀기 먹어야지. 막창 먹어야 된다 파가야지 싸움을. 막창 먹어야지. 근데 제가 한 끼밖에 없었어요. 아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한 끼에 두 개를 다 먹긴 중 그래가지고. 한 끼에 두 개를 왜 못 먹죠? 제가 베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에서 또 현지인들 현지 분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제일 유명한 막창을 갔다 왔고 제주도 고기국수 먹었고 그렇습니다. 그 둘 중에 둘 다 안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쉽습니다. 이거 좀 아쉬운데요. 제가.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거기서 늘 사시던 분들이 손꼽는 곳은 좀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약간 굉장히 마음이 풍족해진 몸도 좀 풍족해진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털이 오늘 반들반들하고 말이죠. 털이 연기가 흐르고. 하차가 이렇게 영향가 있군요. 하차. 먼저 하차였어요. 이주 하차였죠. 이주. 그리고 제주도 바다에서 프리다이빙도 하고. 이게 작가님이 잘못하시더라고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든요. 아 스쿠버를 했어요? 네네네네. 프리다이빙을 하는 건 김지영이죠? 그렇죠.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그렇습니다. 캠핑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차게 놀다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지에서 여행을 한 게 아니고 여행 경비를 벌었죠. 거기 강연했으니까. 그동안 저희 집 강아지와 우리 아내는 그 돈으로 바로바로 현지에서 여행을 하고. 가족 여행이었네. 제가 그 남북 강연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그냥 마치 마라톤 선수 옆에 벤 하나가 같이 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강연을 하는 동안 아내와 제 가족은 인근에서 일을 쉬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행 비용을 현지 조달해가지고 강연료를 싹쓸이하고 오셨다. 그런 느낌이죠. 약간 캐리어에 나오는 거 비행기처럼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했죠. 어떻게 베테내러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지역 명소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제가 거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목포에 갔는데 너무 예쁜 건물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뭔가 하고 봤더니 오늘 오프닝송이었죠. 아이유님 나오셨던 호텔 델루나의 모델이 됐던 건물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예뻐가지고 거기서 한번 사진 찍고 목포에 있군요. 델루나가 네. 근대역사박물관이라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 이번에 개랑 같이 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고 여러분 모텔이라고 말이 잘못 나와서 그렇고 아 모델 네. 모델 호텔 델루나의 그 호텔과 섞였어요. 호텔 델루나의 모델 근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갈 때 배를 타고 갔거든요. 와 근데 요즘 배들 진짜 좋더라고요. 배 안에 페리? 그 크루즈선 네. 목포와 제주도로 있는 크루즈선 4시간짜리 이 배 안에 노래방이 있어요. 오락실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약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타고 그냥 계속 가도 되겠다. 약간 배 여행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크루즈 여행 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전세계 다니는 크루즈는 이거보다 훨씬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그냥 뭐 목욕탕이 있대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그 제가 탔던 거는 딱 목포와 제주만 왔다 갔다는 그 정도 암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를 타고 제주도 가는 거 추천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던데요 요즘에? 오 좋네요 진짜. 부자네. 싸요. 자 4921님 그동안 작가님이 좋아한다고 말한 만화랑 웹툰이 엄청 많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작품을 읽은 작가님의 롤모델 만화가는 누구인가요? 아 이거 나 진짜 이거 한 명만 뽑아야 돼요? 하나 한 명 너무 어려운데? 한 명? 한 명. 원탑. 원탑. 아 제 마음속에 여전히 다케이코 유노우의 트램덩크의 작가님.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 숨... 실제로도 살아 숨지고 계신데 제 마음속에도 살아 숨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실수 많이 나오네요. 오랜만에 왔더니. 그러게요. 모텔 델누나라고 하시란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케이코 유노우의 지금 내 마음속에는 살아 숨진다라고. 아 다케이코 유노우의 작가님 말고도 너무 많은데. 국내로 안정한다면. 국내안정? 아 너무 어렵다. 이게 핵심이죠. 너무 어려운데? 한 명만. 진짜 한 명만. 딱 한 명만 내 마음에 배에 태우고 나머지 못 태워요. 다 아웃이에요? 네. 진짜 한 명 오르라고 그러면 저는 여전히 제 아내는 양영순. 양영순 작가님. 영순이 형이. 아세끼가. 영순이. 네? 아세끼가. 그거 천일야와. 천일야와. 뭐 뭐 뭐. 여러 가지 작품이 있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건 덴마. 누들루드. 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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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풍 아웃. 풍형이요? 한 번도 인 한 적이 없는데요. 아웃을 하려면 일단 품어야 되는데. 퀵도 없다. 아유 풍형은 제가 좋아하는 요리사죠. 그래요. 한 번도 인 한 적이 없는데. 셰프다. 그렇죠 셰프죠. 암흑 셰프. 아웃을 하기 전에 인이 없는데 뭐. 자 그럼 오늘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얘기해주세요. 네. 이 코너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봐가지고 까먹었을 수 있는데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N성향인 저희들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지.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면서 시간을 갖다 버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드립니다. 자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상상사연 한번 볼까요. 네. 756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머털도사처럼 머리카락을 뽑아서 딱 한 번만 다른 무언가로 변신할 수 있다면 뭘로 변신하고 싶나요. 근데 탈모가 시작돼서 한 가닥 한 가닥이 소중한 시점이라면. 그래도 머리카락을 막 뽑을 건가요. 뽑아서 변신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로 변신해서 뭘 하고 싶으세요. 나 머리카락. 딱 한 번만 변신한 거예요. 아니죠. 머리카락이 이제 귀하면 몇 번 못하겠지만. 머리카락이 뭐 흔하다 많다. 그러면 계속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제 머털도사랑 서유기의 손오공은 약간 다른 거 아시죠. 손오공은 뽑으면 자기 본인이 되잖아요. 근데 머털도사는 일단 다 됩니다. 뭐 독수리도 됐다가 뭐 다 되죠. 어떻게 배디라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북극곰. 이거 뭐 해볼까. 듀공. 흰 긴 수염고래. 가장 큰 고래. 대왕고래.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 갑자기 그게 왜죠. 그냥 그게 멋있을 것 같아요. 항공모함 같은 크기로 딱 바닥 깊은 곳에서. 근데 지금 문제는 육지잖아요. 네. 여기서 그냥. 육지에서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사실은 고래를 좋아해서 고래를 떠올렸는데. 그거 하려면 일단은 그 고래가 수납 가능한 공간까지 가서 해야 되잖아요. 망망대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런 거 정도는 특약사항에 넣어줘야죠. 아 그런 거예요. 네. 플랑크톤 먹방하고. 그렇죠. 입 벌릴 때 거의 막 수십 톤의 물이 들어갔다 날아갔다. 하지만 들숨 날숨으로 식사하는 거 아니야. 지낭 하면서. 그리고 아주 깊은 바다에서. 지나가던 뭐 잔챙이들. 걔네들 다 놀래고 막. 그렇죠. 한번 떴다 하면. 아우 깜짝 놀래고. 저 같은 다이버들 도와주고 옆에서. 아 근데 사람 동물 식물 제한 없는데도 고래요. 저 고래. 사람이어도 없어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면 뭐 누굴 골라야 되지. 트럼프를 골라야 되나. 아니면 누굴 골라야 됩니까. 바이든 골라야 됩니까. 트럼프 골라야 됩니까. 권력자. 권력자에 대한 꿈인가요. 해리스 골라야 됩니까. 정점에 대한 열망인가요. 아 저는 근데 고래 진짜 좋아하는데. 먼저 고래하셨으니까. 이 순위가 뭔가를 봤는데. 전 아무리 봐도 날짐승이에요. 날짐승. 날짐승. 날겠다. 그렇죠. 왜냐면은. 뭐 될 거예요.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날짐승 중에 제일 멋있는 게 뭐죠. 날짐승. 토르쿠 막토. 토르쿠 막토. 날짐승인가요. 최강짐승이었지. 아 그죠 그죠. 날짐승이 굉장히 불안해요. 내 뒤에 나보다 큰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러면 죽는 거거든요. 아 그죠 그죠. 그리고 매가 사냥하는 거 보셨죠. 네. 매가 한 번에 탁 치면 끝입니다. 그죠 그죠. 토르쿠 막토 약간 날짐승계에서의 어떤 슈퍼카 아닙니까. 슈퍼카. 헬리콥터 한 번 대주세요. 이게 바로 최강 날짐승이죠. 아 날짐승종에서. 롤리버드 롤리버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시켜가지고 깔아 놀랐네요. 그 정도로 날짐승이 되겠다. 날짐승이 제일 낫죠. 맹금류. 맹금류죠 아무래도. 참새 이런 거 싫다. 저 일단 기본적으로 중량감이 있어야 돼요. 딱 날개를 펼쳤는데. 수리부엉이. 저 진짜로 근데 독수리 실제 크기 봤거든요. 엄청 큰 거 아시죠. 아 독수리 장난 아니죠. 날개를 양쪽을 다 펴면 2미터가 넘는 거 아시죠. 아 뭐 2미터보다 더 큰 거 같던데. 그걸 제가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달매기만 해도 3미터에요 날개 펴면. 그죠 그죠. 제가 근데 그걸 어디서 봤는지 아십니까. 센트럴파크에서 봤어요. 아 미국에서 역시.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고국에서. 그건 진짜 이글이죠. 타국이죠 타국. 진짜 이글. 거기 앉아있는데 저는 그 약간 제가 탄천에서 앉아가지고 산책하고 있으면은 많은 강아지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걸어서 가고 있는 독수리를 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국조죠 그 나라.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일부러 상식도 모르는 척하게 되잖아 내가. 이제 최전방에서 근무하시는. 네. 또 뭐 dmz 이런 데 계신 분들. 비무장지대 쪽에 독수리 보시면은. 네. 그냥 사람 크기에요. 오 정말 크더라고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도 독수리들은 옵니다. 오 그런가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한 건 수리. 수리. 그죠. 이글. 독이라는 게 대머리 털 빠질 독이기 때문에. 그죠 그죠. 사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버드와칭 하는 분도 아니고. 미국 국조가 수리에요 독수리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글 아니에요. 이글이면 독수리 아닙니까. 나도 모른다니까. 자 그리고. 자. 3075번님께서 보내줬습니다. 늦은 저녁 퇴근길. 집 앞 골목에서 우연히 ET를 만났습니다. 인증샷까지 찍었는데. 다음날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가요. 어디서 합성해맞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내 말이 진짜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ET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연배가. 무조건 이제 40대 이상이죠. 비슷한 연배죠. ET. 외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그렇죠. 외행성 거주민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요즘에 뭐 인증샷이라는 게. 너무 뭐 AI 생성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인증이 안됩니다. 자 어떻게. 외계생활을 만났어요. ET 실시간으로 시청하셨던 연배니까. 어떻게 만났습니다. 실시간 아니었고. 저도 조금 이제 나중에. 아 나중에. TV로 돌아왔을 때. 그런가요. 그럴 때 보긴 했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재밌들 뭐부터 합니까. 사진 찍습니까. 사진을 일단 영상으로 좀 찍어놔야죠. 아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찍어놓고. 셀피가 아니라 셀카로 같이 찍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해야죠. fun home. 교감. 네. 교감. 손가락 마우치는 거 한번 해보고. 자전거 안 타요? 네? 자전거. 자전거요. 내가 지금 자전거. 비행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한번 SNS에 쓴 적도 있는데. 네네네. 그 ET라는 영화를 정말 좋아했고. 네네. 어렸을 때는 그걸 보면서 당연히 나중에. 네. 장례를 꿈꾸지 않습니까. 80, 90년대는 정말 꿈이라는 게. ET와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당연히 ET보고. 네. 당연히 어른내면 자전거 정도는 타고 하늘을 날겠지. 그렇죠. 제가 그 생각을 했던 때가 헬스장에서 사이클 탈 때였어요. 고정식 사이클 위에서 남을 한 바가지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 걸 보고. 그렇죠. 어렸을 때 자전거와 어른의 자전거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더더욱 ET랑 같아야죠. 본인의 힘이. 그리고 심지어 전기 자전거를 타면서. 미국 언박동 ET. 그렇죠. 아무튼 간에. 몸매만 ET가 됐다라고 하시니. 정말 나이 먹을수록 ET의 체형이라는 게 남일이 아니게 됩니다. 팔 가리는 근 손질이 나는데 배만 찌르게 되죠. 조금 있으면 주름도 ET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시간은 다 모두에게 파괴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쯤 되면 서로 상호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왔는데 배태는 여전하네. 지금 근데 이제 헐리우드가 웬만하면 속편을 가지고 비즈니스로 가고 있잖아. 뭐야 시간이 없네. ET2 만들어주세요.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 말 토크를 하는 시간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배성재 더듬이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약 만화 드래곤불에 나오는 캐릭터의 능력을 얻는 대신 생김새도 그 캐릭터가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콜로라고 가정하면요. 신체가 잘려도 새생되고 팔다리가 길어지거나 거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고 초능력으로 입을 옷을 만들 수도 있어요. 피콜로는 자웅 동차라서 혼자인 베디와 베텐너들도 배우자 없이 알을 낳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죠. 다만 초록색 피부와 두 개의 더듬이 그리고 대머리가 된다는 것만 문제입니다. 두 분의 선택은요. 피콜로라고 가정하면 피콜로가 될 거냐 뭐 이런 거죠. 왜 굳이 피콜로가. 아니요. 드래곤불에 나오는 캐릭터 안에서 고를 수 있어요. 자 누구를 할 거냐 이거 피콜로가 예씨죠 예씨. 피콜로 피콜로. 피콜로 잘생겼죠. 다생겼죠. 잘생겼는데 약간. 머리가 없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잘생긴 걸로 하면은 사실은 뭐. 성재형은 이미 오룡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오룡이 원래 이름이 뭐지. 오룡이 오룡 아닙니까. 오룡 그 이름이 있는데. 오룡 뭐죠. 일단 차단해드립니다. 오룡은 너무 작아요. 도돌이아쯤은 돼줘야죠. 야지로배 차단해드립니다. 야지로배 딱이다. 야지로배 딱이다. 저는 근데 이런 식으로 치면은 어차피 피콜로도 뒤쪽으로 가면은. 애매한 캐릭터 아닙니까 전투력이. 어디 되겠어요. 어차피 애매해질 거. 외모가 설정상 제일 괜찮은 사람은 야무치 아닙니까. 낭아풍풍권. 수명은 짧아도 야무치로 살겠다. 그렇죠. 재배매는 게 당할 목숨이지만. 살려줄 거니까. 살려줄 거니까. 도야지로배 차단해드립니다. 도야지로배는 무조건 차단. 그만해. 멀리 안 나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원래 베지턴데. M자 탈모가 생기면서. 베지턴은 좀 마음속. 베지턴은 M자 탈모랑. 또 컴플렉스가 너무 심하죠. 맞아요. 트랭크스. 잘생았나? 미스터 사탄 아니에요? 수염. 수염 자체는 사탄이거든요. 미스터 사탄하고 거의 싱크로가 정확히 맞는 수염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야무치 아니면 미스터 사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드래곤볼에서 탐나는 캐릭터라면. 도야지로배. 누가 있겠습니까? 피콜로도 괜찮긴 한데 피콜로는 뭔가 좀 재생력은 있는데 재생될 때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쑥 하고. 보통 이제 팔, 손목 뭐 이런 것들 잘렸을 때 신체 절단 상황에서 그거 다시 뽑아내는데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도 나오면 장땡이죠. 아닙니까? 나오는데 어디야.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안 나을 때가 더 힘들어해요. 아시죠? 그렇죠. 안 나을 때는 정말. 안 나을 때는 입으로 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인부가 가장 행복한 캐릭터 아닙니까? 제일 최악은 뭘까요? 셀이죠 셀. 셀이요? 제일 최악은 셀이죠. 셀이 왜 최악입니까? 외골격이잖아요. 외골격. 그게 왜요? 뭐 딱 기본적으로 굉장히 거부감 느껴지는 종류의 구조 아닙니까 셀. 아니 이게 완전체 셀 말고. 1단계 셀. 1단계 셀. 최악이죠 최악. 1단계 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랭크스? 트랭크스. 트랭크스가 저랑 제일 잘 어울리는 트랭크스가니까. 언제부터요? 그냥 뭐.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오반도 괜찮죠 사실 오반. 오반이요? 오반이 괜찮죠. 오반은... 오반이 괜찮긴 한데. 연애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분위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랄까? 오반이요? 그렇죠? 아버지 오공은 행복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모친의 어떤 강력한 교육열 때문에 오반은 상당히 눌려 살죠. 제일 꿀 인생은 뭘까요? 제일 꿀 인생이요? 제일 꿀 인생이요? 파초선으로 우마왕. 우마왕이요? 우마왕. 야 아슬하다. 언제쯤 우마왕입니까? 우마왕이 쪼구 아닙니까? 치치. 아니죠. 개인적으로 제일 꿀 인생은. 우마왕 딸이 치치죠? 그렇죠 치치죠. 그러니까 사위가 우주최강이잖아요. 그런데 곧 죽잖아요. 우마왕 죽어요? 아니요. 사위가 맨날 쌈박질하고 다니고. 자기 딸을 불행하게 하잖아요 자꾸. 그거보다 진짜 꿀이. 본인은 은퇴 삶을 즐기잖아요. 최고의 꿀이 있습니다. 부르마의 아버지. 부르마의 아버지? 캡슐코퍼레이션 대표. 아 호잉포잉 캡슐 만든. 만든 사람이죠. 왜? 천재인데 돈도 많고 CEO잖아요. 그런데 항상 약간 그. 보면 굉장히 유유자작합니다. 너무 그런데 성격이 유해가지고. 유해하면 어떻습니까? 유하면. 최고죠. 대기업에다가. 그 행성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부인도 예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정정하게 사시죠. 정정하게. 그 어디냐. 남해크 선가는 우주선에서. 오디오 세트 안 붙여가지고 망설이던 그 유유자작함. 부잔만의 어떤 사고방식이다. 딱 보고 알았어요. 저게 정말 최고구나. 그 뭐 피콜로는 피콜로인데. 그 신 피콜로. 네. 하늘 위에 떠있는 피콜로 있지 않습니까? 그 늙은 피콜로. 네네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풀인. 풀인. 미스터 포포죠. 미스터 포포. 그런데 저 배디 비슷한 것도 알았어요. 뭐요? 개왕님이요. 개왕. 개왕님. 개왕도 좀 유유자작하긴 하죠. 그 작은 행성에서 산책하고 다니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정말 온갖 캐릭터가 다 나오네요. 그런데 대단합니다. 언제적 만화인데. 요즘 모든 캐릭터들을 다 기억하고. 모두가 서로가. 이러고 놀고 있다는 게. 만화를 모두 포괄한다면. 어떤 캐릭터가 되고 싶습니까? 농부 1? 아니. 모든 만화. 모든 만화에서요? 기생수의 신이치. 오른쪽이 없는 신이치예요? 아니면 뭐예요? 오른쪽과 함께 지내는 신이치죠. 최강. 강력한 힘을 갖고. 항상 그리고 그 기생수들을 불러들이고. 네? 모두가 나를 보고 웃는구나. 성뜩하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기생수의 신이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좋을까요? 어떻게 해? 베리 같은 경우는? 또 슬램덩크입니까? 또 램덩크? 아니요. 슬램덩크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그럼 누구로 하고 싶어요? 만약에 다 합치면. GTO? 그레이트 티처 오니츠카. 오니츠카. 영길이 영길이. 영길이 선생님. 여기까지 할까요? 그만할까요 우리?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5985. 저는 돈이 없던 시절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본인이 돈이 없던 때가 아니고요. 세상에 돈이 없던 때. 만약 지금 같은 현대사회에서 돈이 사라지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뭔가 거래할 때 새로운 방식이 생겨나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친한 형이 이 비슷한 얘기를 술자리에서 해준 적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디 땡튜브 채널에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지면 물물교환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건 순간이고. 화폐를 만들 것이다? 대부분은 화폐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나온다. 조개껍데기? 조개껍데기 같은 건데 현대에서는 뭐가 제일 유력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트코인. 가장 현대에서 제일 유력한 건 총알이래요. 총알? 그런데 한국은 안 되겠죠. 왜 총알이죠? 작고 세기가 좋고 실용성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미국 같은 경우라면 아마도 총알이 것이다. 총알의 가치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물동은 크면 안 된대요. 총알이 그냥 여기저기 있어서예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일단 크면 안 된대요. 화폐 대용을 쓰려면 크면 안 되고. 가치가 그 자체로 있어야 된대요. 지금은 이제는. 그러면 대포알은? 대포알 무겁잖아요. 대포알은 5만 원짜리예요? 그렇죠. 못 쓰잖아요. 아포카리스 전용 화폐. 그저그저그저. 매드맥스네. 매드맥스죠 완전히. 그런데 음식은 기본적으로. 물 아닙니까? 물? 물은 뭐. 물이. 물도. 물물 교환. 그 물이에요? 탄산수랑 스틸 워터 교환합니다. 그 물물이에요? 그러게. 돈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어떤 게 있을까? 병뚜껑. 병뚜껑. 소주뚜껑. 왜요? 소주뚜껑? 그걸로 옛날에 했잖아요. 뭐래요? 화폐로 썼었잖아요. 어렸을 때. 소주뚜껑을요? 병뚜껑. 쓸 때가 없잖아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금속은 다 될 것 같긴 한데. 금속들은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금속을 다 무게를 대가서 하려나? 이때가 되면 본인에게. 본인 지금 배디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물물 교환같이 가치가 있는. 팔 수 있는 거 얼마나 있습니까? 팔 수 있는 거.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물건. 저는 이제 아이콘 굴리트. 배뚠티? 아이콘 굴리트. 그거 어디다 쓸 건데요? 아이콘 악리. 어디다 쓸 건데. 어쨌든 이제 시대가 역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 한다면. 결국 사이버로 가면 암호화폐로 간다고 치면. 아니죠. 아예 화폐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해야 돼. 물건. 물건으로? 그래야 돼. 아니 무슨 아이콘 악리를 왜 어떻게 말어. 누가 사야 그거. 저 형 곧 50대는 왜 나오죠? 저 형 곧 50대는 저러고 놀고 있다 아닙니까. 진짜 팔 게 없습니다. 음반? 음반이요? 네. 음반 어떻습니까? 음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금 값으로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아 지금 돈만 없는 거죠? 네. 나 순식간에 갑자기 매드맥스 세계관으로 지금 했어. 걸그룹 싸인 CD. 어. 네. 꽤 같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얼마일까요? 음반. CD 이런 것들. 그래 괜찮겠다. 돈 대신 할 수 있겠다. 자. 아무튼간에. 자. 그러면 다음은요. 김성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라이벌 동기와 둘이서 한 달 내내 야근에 시달리며 준비했던 행사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 행사 당일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출근을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행사에는 나의 승진이 걸려있고 회사에 모든 상사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가 못 가면 좋은 이미지는 동기가 혼자 다 챙겨갈 수도 있잖아요. 아파서 못 갈 정도다. 진짜 너무 아프다. 이런 거면 가야 되잖아요. 이건 어차피 무조건 중난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건데. 쓰러져도 그 행사장에서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행사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함께 패키지로 보여드리다가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벌 회장들 검찰 출석할 때처럼 무조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링거 꽂고 마스크 쓰고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대리가? 앉아있으면 됩니다. 대리가요? 네. 주임이? 실일사원이? 네네. 그 정도로 가서 어느 정도 동기가 그래도 일을 많이 같이 했으니까. 동기가 마무리하는 걸 보고 거기서 쓰러져야죠. 사수한테 부탁을 좀 해야죠. 사수나 이런 어떤 부사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서버트로 부탁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갔는데 마침 이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회장이 그런 퍼포먼스를 얼마 전에 했던 곳이라고 하면 진짜 웃기겠네요. 패러디하는 거죠. 패러디. 너무 회장님을 사랑해서. 패러디. 코스프레. 우리 회사 오너 코스프레 하는 거다. 바로 잘리겠죠? 잘리는 것보다 오히려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요?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쓰러지면? 근데 어떻게 진짜로 약간 회사를 다녀보시잖아요. 오늘 난 회사 도저히 못 가겠다 싶은 만큼 아파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저는 일 앞에서는. 컨디션. 무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해야 되고. 만약에 진짜 근데. 실제로 아픈 적도 별로 없고. 아 그렇죠. 안 아프신 분이니까. 무단으로 결근한 적이 다른 분도 없나요? 무단결근이요? 무단결근. 다른 분도 없어요? 그냥 유단결근이요? 저는 개근상을 받았던 세대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한 번이라도 빠진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그러면 SBS에 있을 때 당시에. 회사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단결근은? 유단결근. 상황을 얘기하고. 상황 얘기하고. 그런 건 있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제가 이걸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야 결국 모든 게 잘 된다라는. 더 뿌리 깊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도 갑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나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었군요. 아무튼 아파서 현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안 좋게? 아닙니다.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도 오히려 현장에 있어서. 현장에서 마지막에 쓰러지면서. 약간 MSG 좀 뿌려야 됩니다. 당연하죠. 약간 피 같은 거 이렇게 얼굴. 코피도 좀. 빨간 잉크 같은 거 발라놓고. 그렇죠. 그 전에 기본적으로 전조 증세를 보여야 돼요. 좀 휘청거리고. 너 괜찮아 했을 때. 너무 오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회사 다른 팀에 섭외도 한번 해놔가지고. 내가 쓰러지면 바로 부축해서. 그렇죠. 가는 그 퍼포먼스에 동참해라. 제일 중요한 건 나팔수거든요. 주변에서. 누구누구가 쓰러졌습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섭외를 끝내놔야죠. 자 다음은요. 네. 우리 일해도 괜찮아요? 뭐요?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다. 마비됐던 죄책감이 올라와요.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시간을 버렸던 거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적응을 끝낸 상태였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동시에 듣고 계신데. 나 근데 2주 만에 와가지고 하니까. 내 안에 죄책감이 계속 올라와. 나 이러면서. 이 귀한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이 전파를 낭비해도 괜찮나요? 버리고 버려도 시간이 아직 남았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고경훈 님께서 연예인들이 가끔 협찬으로 의류 악세사리들을 받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평생 한 가지의 아이템을 협찬받을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단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는 못하고 평생 오직 본인만 써야 합니다. 차량 되나요? 차량? 되지 않을까요? 얘기해보세요. 바로 그냥 스케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차량 자유이용권? 차량 협찬. 세상의 모든 차 협찬. 모든 차?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설정을 던지시면 곤란해요. 아니면 뭐. 한 가지 아이템이래요. 평생 한 가지. 케이터링 무제한? 내가 있는 곳이 곧 키친이다. 농담이고요. 농담이었어요? 진심 같았어요. 저는 이제 도서 협찬. 책을 마음껏 읽고 싶다. 전 세계의 모든 서점을 제가 무한히 이용할 수 있다. 저는요. 어떤 책이요? 한 가지 아이템이라니까. 한 가지 아니면 책이에요. 하긴 옛날에 놀고 있나라고 하시는 분 계시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배디가 협찬 같은 걸 받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부러웠어요. 제가 뭘 받았죠? 해버지 님으로부터 면도기. 아. 면도날. 면도날을. 그건 제가 협찬받았다기보다 해버지가 받은 협찬을 본인이 수염이 많이 안 나니까 절 준 거죠. 그때 제가 그때 솔직히 녹음하는 부스에서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면도기를 하루에 하나씩 쓰세요? 저는 진짜 많이 수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면도날이 꽤 비싸요. 관리를 어지간히 잘해도 결국은 소비재고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거를 제가 맨날 사서 쓰다 보면 상당히 지출이 많습니다. 지출이 크죠. 그런데 이제 면도날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쓸 수도 있고 네. 관리를 잘합니다. 은근히 짧게 쓰고 버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오래 쓰는 편이라. 저도 오래 쓰는 편인데도 굉장히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돈 없던 신인 작가 때 그때는 쓴 거 또 쓰고 해서 피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있으니까 역시 해버지와 친하니까 저런 것도 받는구나. 정말 부러웠습니다. 부러우면 해버지랑 친해져 보세요. 해버지와 친한 것도 부럽지만 그렇게 해서 받은 면도날이 더 부러웠다. 그러면 박주성이랑 한번 친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그 회사에서 협찬이라기보다 선물에 가까운 거지만 거기서 손흥민 선수, 암정환 선수 이런 분들 인터뷰를 그 회사가 할 때 제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거 정말 특별한 거라고 하면서 이 거대한 스틸 상자에 들어있는 면도기를 주셨습니다. 와 나 면도기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갖고 계세요? 네. 어따 써요? 네? 나지도 않잖아요. 그냥 예쁘니까. 예쁘니까. 놔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쓰임새가 좋은 곳에 넘기실 생각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 쓰일 수 있거든요. 얼마 주실래요? 우정과 사랑을 주는 거죠. 우리 함께한 시간이 몇 년인데. 그래요. 다음요. 1066번님께서. 이거 좀 어려운데요. 태평양의 쓰레기 섬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면적보다 15배나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N적인 상상력으로 생각해주세요.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쓰레기 섬이면 거의 대부분이 썩지 않은 물건이거든요. 비닐과 플라스틱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남한보다 15배가 크다고요? 너무 큰 거 아니야? 대륙이네. 대륙이잖아요. 대륙. 일단 우리나라가 난지도를 덮어서. 네. 숲을 만들었죠. 그래서 개발을 했듯이. 그렇죠. 이걸 덮어서 어떻게든 대한민국 국토를 넓히는 방법도 있겠네요. 15배로. 라퓨타 만드는 거죠. 네. 바다 위에 패러다이스. 어떻게 보면 그. 배역이 고래로 변신해서 다 먹자라고 하시면. 차단해드립니다. 흰긴수연구로 돼가지고. 대왕구로 돼가지고. 그런데 진짜 그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정도 크기면 이게 한 덩어리는 아닐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다 합치면 15배일 거예요 아마. 꽤 큰 갭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떠 있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류잖아요. 어떻게 잘 어떻게 잘하면. 그러면 그 위에 공간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놀이동산. 아니면 뭐 있잖아요 그런 거. 휴양지. 주라이 공원. 네? 주라이 공원. 뭐 네. 그런 것도 괜찮은 게 있죠.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감옥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알카트라즈. 알카트라즈처럼. 알카트라즈. 더 락. 더 락이다. 더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거죠. 더 플라스틱이 이름이야. 더 비닐. 이야. 더 바이닐 플라스틱.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범법자들. 네. 그런 사람들. 경제사범. 그렇죠. 원래 그런 교화시설. 교정시설에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이 반드시 포함된대요. 그렇죠. 그분들의 일괄시간이나 노동시간은 뭘까? 이 섬에 플라스틱을 다 줍는 거야. 그걸 분해하는 거죠. 분해 어떻게 하죠? 미생물처럼. 8603번님께서 쓰레기를 우주밖으로 쏴버리는 건 어때요? 최대한 멀리 많이요. 아니 우주에 사는 사람들의 존재들에게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우주에 이미 쓰레기 꽤 많지 않습니까? 대불이라고 불렸더라고요. 국민들이 만든 거? 그렇죠. 혹시 그 플라네테스라는 만화 아세요? 아니요. 플라네테스가 뭐냐면은 이미 우주에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그 쓰레기를 줍는 대불이라는 부서의 직원들 얘기입니다. 나중에 꼭 보십시오. 태양 쪽으로 갖다 버려서 녹이자.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괜찮네요. 거기는 뭐 공예가 없을 거 아니에요. 태양 쪽으로. 태양계의 소각로. 태양은 진짜 뭐 그냥 간짜리. 뭐 절대 반지 빠뜨리듯이. 그거 뭐 소각로 소각로. 어차피 뭐 티도 안 나겠지. 그렇죠.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이종범 작가와 함께 했는데. 협찬 멘트 넉사할 씨의 목소리 나올 때 음악 마음에 들었습니까? 마음에 쏙 드네요. PD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대가님 감사합니다. 몰랐던 것 같은데. 바뀐 뒤에 처음 들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사랑을 고백했네요. PD님에게. 이게 라디오란이라고 하시면 됐고. 참 쓸모없는 시간이었다. 2주 만에 제대로 내다버린 한 시간이었다. 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이종범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곡은 다비치 시가나 멈춰라입니다. 안 꿈꾸세요. 오.